너나 잘해. 난 너무 불안해 죽겠어. 그린이 누나 안 와요? 아침 일찍 나간 것 같은데? 라디오 방송국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? 너 어디서 놀다 오나? 굿모닝. 그린이 누나 맞아? 이야 그린이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이쁘다. 매니저 같지? 잘 입고 다니라고 대표님이 사주셨지롱. 괜찮지? 아 누나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. 입혀 놓으니까. 여자야 여자. 며칠째야 안 갈아입어? 오늘도 방송국 들어가니까 이렇게 입고 가야지. 그 옷이 그렇게 좋아? 매니저 같아. 그 옷이 좋은 거야 옷 사준 게 좋은 거야. 그게 그 말 아니야? 먼저 갈게. 이따 봐. 그게 어떻게 똑같은 거니? 바보야. 고구 good. 빚고 가고 싶어요. 정말 맛있다. 그럼요.